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나 다 휴장인데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번 주 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지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하면 얼마 정도까지 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전체가 상승을 했어요. 다우지수가 0.97% 플러스 나스닥이 1.88%가 플러스죠. S&P500이 1.42%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미국 증시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하죠.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가 실적이에요. 실적이 지금 S&P500의 기업에서 지금 실적 발표를 한 것 중에서 지금 호실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다 보니까 특히 또 기술주들의 강력한 실적 이러한 것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에 보면은 경제 환경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외에 이게서 조금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걱정이 조금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면서 이것이 보니까 이 월간 상승 소위 말해서 이제 6월 달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죠. 이제 30일 마감을 했어요. 지난 그 저기 금요일 날. 그래서 6월 달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최대폭, 최대 상승을 했어요. 최대 상승. 이 최대 상승이 지금 보면 언제부터냐. 이것이 보니까 2020년 이후에 월간 상승으로는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증시가 이거가 소위 말해서 베어마켓 랠리.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베어마켓이라는 것은 약세장이죠. 약세장에서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니뭐니 하더라도 실적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미국에는 큰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다. 이게 세 가지가. 첫째가 FOMC 회의예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테블이 0.75% 일단은 인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당연하듯이 받아들였고. 자,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실적 발표, 기업. 자, 실적 발표가 또 의외로 여기에서 호실적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 호실적. 자, 여기다가 또 하나가 보면은 바로 GDP예요. 국내 총생산. 자, GDP는 이거는 뭐 마이너스 성장. 소위 말해서 이것이 지금 2분기, 지금 지난 1, 4분기, 그리고 이번에 2, 4분기. 이것이 역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역성장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였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2분기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성장을 하면은 우리가 경제 침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비록 경제 침체지만은 이게 기술적인 침체다. 이렇게 그 연준에서나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았어요. 자, 그래서 고용지표가 최소한 5% 이상 이 실업률을 기록을 할 때 이것이 진짜 침체로 들어가는데 지금 뭐 미국의 실업률은 3.5% 정도 이 정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경제 침체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호실적. 이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미국 증시를 연속으로 끌고 오면서 6월에 들어와서 2020년 이래 최고의 월간 상승. 이게 대단한 거예요. 월간 상승. 이것을 지금 기록을 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 6월에 개인소비지출지수 이것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최악이었어요.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기록을 한 것이 보니까 6.8%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정점이다. 이게 연준에서의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인플레이 지표입니다. 이것이 그렇지만은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이다. 이게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연준은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아마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 이제 식량 쪽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쪽이 여기서 가격이 하락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것이 정점에 달한 이러한 상황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뉴스를 보는데 뉴욕에서 말이에요. 맨하탄 뉴욕에서 이렇게 1인 한 사람이 말이에요. 아침하고 점심 그리고 저녁 이렇게 점심하고 저녁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메뉴를 시켜 먹었더니만 약 20만 원이 들어갔어요. 한국 돈으로 얘기하는 게 점심 이래 봤자 햄버거에다가 커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잖아요. 레스토랑.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이렇게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가 얼마 뭐가 얼마 가격이 나오는데 이거를 인쇄를 미처 못하고 이거 가격을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가격을 변동을 시켰어요. 그러다 그다음 날 가면 또 변동이 있어.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덕지덕지덕지 돼가지고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식품에 가가지고 메뉴가 가격이 이게 언제 건지. 지금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혼란까지 올 정도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6월 달이 최고점을 찍었지 않겠냐. 최고점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발표될 때는 이렇게 식량과 에너지 가격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달 6월 달보다는 조금 좀 감소 약간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항상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2.651. 2.651.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가 넘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이게 2.651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거. 이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은 국채금리가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좋은데 이게 아마존. 이게 기술주죠. 대형 기술주. 아마존이 말이에요. 호실적이었어요.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냐. 보니까 10.36% 엄청나게 뛰었어요. 이렇게 쭉 땡겨올리고 거기에다가 애플. 애플도 예상외로 아이폰 판매 숫자가 여기에서 늘어났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3.27%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하고 결국은 아마존이 여기에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전기차죠. 테슬라도 지금 올라간 것을 보니까 5.78%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원유가격 소위 말해서 에너지. 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전체가 실적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엑슨모빌. 엑슨모빌 정회사죠. 엑슨모빌이 지금 보니까 4.63%나 올라갔고. 그다음에 쉐브론.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8.9% 이 정도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기술주들이 전체가 상승. 그런데 우리가 인텔. 인텔 그러면 CPU 만든 회사예요.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 장치죠. 인텔이 오늘 실적 기대가 예상보다도 낮게 나오는 바람에 기대치보다도 8.57% 급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S&P 500개 기업들. 이게 S&P 500이라는 거는 500개 기업의 실적이에요. 그런데 500개 기업 중에서 지금 한 50% 정도. 그러니까 250개 업체 정도가 지금 실적 발표를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표된 것 중에서 72% 정도. 이 정도가 호실적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이게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증시가 전체가 상승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일단은 국제 유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2.28%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98불 62센트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트류. 북해산이 2% 상승을 하면서 103불 97센트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 전체가 상승을 했고 유럽 증시도 전체가 상승해요. 유로스탁 50이 1.53% 독일이 지금 1.52% 프랑스가 1.72%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가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증시는 그러면 또 어떻게 움직일 건가 한번 예상을 해보죠. 우리 증시는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0.67% 상승을 해서 2450까지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장중에는 2460까지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증시는 지난 한 주. 지난 한 주면 이때부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25일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증시가 5월의 1 연속으로 상승을 했죠. 5월의 1 연속으로. 그러면서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의외로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이 72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또 보면 기관도 역시 매수예요. 매수 금액은 많지는 않았지만 2천 한 700억 정도 이 정도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개인은 이렇게 해서 매도예요. 개인이 930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고 개인은 매도로 일관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미국 증시 이렇게 상승한 것을 보면 다른 것보다도 물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6월 달에 7월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6월 달이 아마 최고점일 거다. 최고점. 지금 우리가 8월 달이 시작이 됐는데 7월 달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식량하고 에너지 가격이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가 아무래도 약세 조금 낮아질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이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6월 달이 피크아웃이에요. 최고점에 다다랐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게 8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8월 달에 8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주. 이게 두 번째 주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아마 이때는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마 당분간 우리 증시는 상승세로 이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기대는 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같은 데도 우리가 FOMC 회의. 여기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래도 증시는 이렇게 연속으로 이틀 동안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다. 최고점에 달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이것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6월 달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7월 달이 증시 상승률이 2020년 이래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분명히 경기가 조금 침체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마 금리 인상 속도를 상당히 늦출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증시를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하면서 한 2600선까지는 조금 좀 베어마켓 랠리. 소위 말해서 지금은 약세장 속에 상승을 이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GDP 경제성장률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GDP 성장률이 미국이 2분기가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2분기죠. 2분기. 1, 4분기하고 2, 4분기. 마이너스가 났지만은 이게 해서 우리가 고용지표 실업률이죠. 고용지표 실업률이 5%까지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한은 기술적인 그러한 소위 말해서 리세션. 경기 침퇴다 이렇게 연준에서 판단하고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하랑은 아마 없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이에요. 지금 일단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어요. 한국에서. 어떠한 경제지표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수출입 발표가 있어요. 수출입 발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달보다는 조금 높을 거다. 우리가 6월달보다는 7월달이 좀 높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수가 조금 있는 것이. 첫째가 중국이 그동안의 봉쇄 때문에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가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둔화죠. 조금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수출입 발표가 예상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마니아는 조금 낮아진다면 조금 변수는 될 수가 있지 않겠냐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5일이죠. 8월 5일. 8월 5일이 금요일이에요. 미국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바로 미국에 이게 해서 바로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요. 고용. 이 고용지표라는 것은 비농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또 여기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3.5%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도 낮아지지만 않는다면 아마 추가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미국 증시가 그러면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이번 8월 첫 주. 8월 첫 주죠. 첫 주. 첫 주에도 아마 조금 강세가 이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당장은 올라가지 않겠지만 2600선까지 그래도 그나마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 속에서의 상승 이것이 결국은 조금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2600선이 오면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라. 현금이 없는 분들. 현금 비중을 좀 확보. 확보를 하면서 여기서 다시 장이 또 하락했을 때를 대비를 한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현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금. 최소한 지금 현금은 30% 정도 유지. 최소예요. 최소. 최소한 30% 유지. 최대하면 현금 100%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50% 유지한다면 이거는 좋은 전략으로 가면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100의 동학 개미들. 우리가 개인 투자자죠. 거기가 이 고점에서 들어와서 물려서 손실이 지금 구간에 있어요. 손실 구간. 따라서 지금 대다수의 제가 주변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 있어요. HTS도 열지도 않아요.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탈해 있어요. 장이 좋아지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절대 이러지 마세요. 계속 여기에서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예의주시. 예의주시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올 때 지금은 오히려 공부를 하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올 때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의외로 또 열심히 제가 공부하신 분들 수익 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카페에 가면 수익 낸 거가 수익 내신 분들이 계속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보니까 금소행. 금소행님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엘지화학, 엘지에너지솔루션의 수익이 560만 원이에요. 익절을 했는데요. 떨어질 때 분할 매수, 아이스크림이 됐을 때 또 매수. 오늘 큰 수익으로 익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대단해요. 금소행님.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560만 원 수익을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다음에 여기 보면 엔옥. 엔옥이 어느 정도 수익 냈냐. 수익이 600만 원이래. 축하해요. 엔옥은 계속 보니까 이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도 손실 났다, 수익 났다 반복은 하지만 손실은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원금을 유지하면서 상승장이 왔을 때 크게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차분히 잘하고 있어요. 7월 달에 쉽지 않은 장이었었지만 그래도 단기 상승의 한 달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폭에 비해서 상승폭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익의 한 달이다 만족합니다. 가르쳐 주시느라 수고하시는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단 평가 수익이 600만 원이 났어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나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촌실원. 오우, 1540만 원이 났대요. 저희 목표는 월 1천만 원입니다. 투자금은 항상 1억이에요. 투자금의 10%가 월 목표입니다. 연목표 투자금액은 100%, 연 1억입니다. 복리로 계산하지 않아요. 이거는 욕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삶에 필요한 만큼 소득 창출하는 게 신조입니다. 투자금 1억을 넘는 소득 창출 금액은 수시로 운행 통장으로 옮겨서 제가 좋아하는 회도 사먹고 여행도 가고 이제는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착한 마음을 먹으셨다. 대단하세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그나마 주식의 화랑기라 쉽게 목표를 달성했지만 2022년은 종합지수가 우하향 쪽으로 내려 코로나 발병 시점까지 가까이 내려가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라는 특별한 요소에 의해서 부양책과 지원금 등 돈이 많이 풀려서 인위적으로 올라갔으나 코로나가 서서히 사라지니까 현실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 들어서 처음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달이 되어 기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나 스스로 만족에 의한 자랑을 하는 것도 되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회원님들께도 용기가 되어주고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현재 소득으로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은 그 방법이 바를 것이니 쭉 그렇게 기계적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투자로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하시는 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뉴스를 보고 투자했다면 뉴스를 보지 말고 나름 객관적으로 믿고 있는 고수가 추천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 추천주로는 하지 말고 차트 방법을 보는 방법도 이렇게 돌려보면서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현대 반대로 하세요 손실나면. 그래서 어쨌든 대단했어요 이렇게 수익 낸 거 보면 이렇게 1,500만 원 729만 원에 810만 원. 아유 천신호님 화이팅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자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공부를 한 결과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 종목을 이렇게 매매하세요. 이런 종목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종목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실전 투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배웁니까? 고기 잡는 법을.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에요. 거기서 구독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는 무조건 오십시오. 이 카페는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pc로 접속을 하세요. 왜 그러나 그러면 pc로 카페에 들어오셔야지 이렇게 검색기 프로그램 그리고 또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가 여러분들이 그 유료 사이트에 가면은 매달 월 몇십만 원을 줘야 돼요. 사용료를. 그런데 여기는 공짜예요.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십시오. 그 다음에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카페를 가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걸 보세요.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 여러분들이 이거를 글을 꼭 읽어보세요. 이게 계속 몇 번이고 이렇게 마음이 조금 좀 이렇게 해이해졌을 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주식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이 이게 죽음의 문턱에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우쳐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입문서가 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주식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꼭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러한 것들을 카톡에다가 계속 올려드려요. 공짜예요. 공짜. 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면서 제 방송을 듣고 이렇게 따라하면은 월 아마 300에서 500 정도는 충분히 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 이게 여기에 보면은 매매 프로그램이고 검색기가 있어요. 이 검색기는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은 검색 프로그램이 PC 버전이 있고 스마트폰 버전이 있는데 PC 버전은 이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스마트 버전은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개발이 완료돼가지고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PC용이 있고 스마트폰용이 있는데 PC용은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PC에다가. 스마트폰용은 여기서 스마트폰에다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검색기하고 이 프로그램을 두 개 다 다운을 얘기해서 받아서 무료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유료 사이트에 가면은 한 달에 사용일 월 몇 십만 원 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영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 최소한 영상으로 설명돼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섯 번 정도는 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충분히 그 사용에 대해서 인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면은 월요일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곳을 사용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다 됐다. 그러면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초보자들도 2,300원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보가 어려운 게 뭐예요. 바로 종목 선정이에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지 이걸 모르잖아요. 매매를 할지. 우리가 코스타코스피 합쳐가지고 2,40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거는 해결을 해줘요. 이 종목을 사야 된다. 그리고 또 매수 매도 시점.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 이거 그죠? 이것도 여기서 해결을 해줘요. 이 시점에 사서 이 시점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다 해결해 줍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매수. 이 종목을 매수하세요. 이렇게 뜹니다. 프로그램이. 그럼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하면 분할로 매수를 해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을 매도하세요. 이렇게 딱 뜨면은 여러분들은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 마우스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한 2,300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여기에서 500 정도가 이렇게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매매 기법. 이거에다가 플러스. 바로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매매 프로그램.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 이거를 사용했고. 거기에다가 또 검색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검색기. 검색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종목을 검색이 저렇게 나옵니다. 여기 또 PC에서. 스마트폰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눌러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재무 상태도 나오고. 차트 모습도 보고. 그다음에 뭐 보조지표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다음에 여기 분할 매수 가격까지 여기에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분할 매수 가격에서 이렇게 또 알람도 와요. 알람. 알람도 딱 띵동 하고 오면 여러분들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고 팔고. 기관이 얼마나 사고 팔고. 이것까지 여기서 다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주문창. 이렇게 주문창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색된 종목이 나오면서 분할 매수까지 다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무료예요. 그냥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9시에서부터 오후 3, 30분까지 무료 리딩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유료.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료로 리딩하는 데 가면은 여기에서 월 88만 원 정도 달라고 그럽니다.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이에요. 제가 한국경제TV하고 SBS, CNBC 이런 데서 방송을 할 때 88만 원 회비 내신 분들만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죠. 공짜. 이렇게 공짜로 해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듣는 대신에 두 가지는 지켜주셔야 돼요. 뭐냐.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일단 공부를 하세요. 공부. 공부를 하고 무료 리딩을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월 300에서 아마 500만 원 정도 꾸준히 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잘 하시면은 월 천만 원 이상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뭐 종목이나 하나 받아서 수익을 낼까 이런 분들 있죠. 종목.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손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종목 사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아마 운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럴 걸 도박이지. 도박. 그러니까 종목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고기 잡는 법. 소위 말해서 종목을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종목을 매매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이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봐주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조그마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요거 10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월 한 500 이상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예요. 공부밖에 답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괜히 쓰자 할 데 없이 유료 사이트에 가서 종목이나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매하든가 이러면은 안 됩니다. 뭐 TV에서 뭐 이렇게 그 뭐 사라 뭐 유튜브에 뭐 사라 그런 거 사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안 나요. 주식 투자는 말이에요. 주식 투자는 사람의 5%만 수익을 내고 나머지 95%는 오히려 손실. 손실이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버려요. 이게 여러 개 95%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 수익 내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결국은 달콤한 것은 이 5%가 따먹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항상. 한 손에는 재무제표. 그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치가 한 주당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게 떨어져가지고 하락해서 만 원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재무제표 보면 찾아냅니다. 이런 거 사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1억 원어치를 샀는데 1년 만에 수익이 6억이에요. 488% 올라갔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를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보면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흐름. 흐름을 알면서 어떻게 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추세 매매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잘 하면 여러분들 아마 월 300에서 500만 원 꾸준히 법니다. 500만 원. 이렇게 번 돈을 여기서 한 5천만 원 정도 저평가 우량기에 투자를 해서 이게 5배가 가봐요. 곱하기 5. 그럼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꽉 먹고 알먹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식투자의 4대 원칙.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이거 외우면 그대로 꾸준하게 수익 냅니다. 보유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여러분들이 종목 수가 이렇게 30개 50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이거는 손실이에요. 손실. 그렇죠? 이거는 남한테 그냥 귀동량을 얻어서 종목 사는 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3종목을 딱 압축해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했을 때 주식이 이렇게 수익이 1억인데 2천만 원 이렇게 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종목을 살 때 여러분들이 내려오는 종목은 사지 마세요.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21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할 때 눌림목. 그러면서 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CCI, RSI, 엠벨롭 이러한 것을 활용해가지고 일단 이 위치가 저점일 거다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것도 내려올지 모르니까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이거 분명히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또 많이 하나 내려오면 손절을 해버리면 이게 방법이 소위 말해서 주식 투자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외우기 쉽게 제가 노래가라고 만들었으니까 꼭 한번 얼굴을 들어보고 다운받아서 외우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엠벨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요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기 그 카페 있죠. 요 카페에 가면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요거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으면은 여러분들 월 천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교육하면서 추천한 정보 한번 보죠. 자 여기 현대 일렉트 요게 언제냐 7월 17일이에요. 7월 17일이면 그 바닥이에요 바닥. 7월 17일 요 때에요 요 때. 요기에서 7월 17일 요 때구나. 요 때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매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얼마나 갔어요 여기에. 요게 바로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죠. 그죠 21선 우상향 눌림목에서 매수. 이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거 말고 CS윈드라는 종목 있어요. CS윈드 요것도 마찬가지에요. CS윈드 요거가 보면은 7월 10일. 7월 10일이면 요 때입니다 요게. 요 때 바닥에서 얘기했어요 여기에. 바닥에서. 자 이때 여기에서 샀으면 엠빌로베도 닫고 이중 바닥이고 이런 거 여기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중 이렇게 저점. 이게 그죠. 이게 삼중 바닥 형성.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일치를 않는다.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종목을 요 종목을 한번 봅시다. SM. SM이라는 종목이 일단 뭐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첫째가 21선 우상향. 21선이 요게 요게 이제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옆으로 행보하다가 조금 좀 올라가려고 그래요. 초입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저점. 저점을 계속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요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선 우상향. 우상향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우상향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저점에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첫째. 자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 두 번째 눌림목. 여기서부터 올라가다가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거는 CCI9이나 엔빌롭 이런 걸 얘기하죠. 눌림목. 이거 CCI9이에요. 자 요 위치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매수의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눌림목 매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 이 네 가지 이 원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은 월 수익 낼 확률이 85%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은 절대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무제표. 꼭 재무제표는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SM 우리가 뭐 엔터테인 알죠. 미디어 회사. 자 여기에서 보면은 소녀시대 있고 이런데. 자 여기 보면은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고 3 이하면 저평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2.6이니까 저평가죠. 그 다음에 PR. Price Earnings.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10 이하면 저평가. 근데 이게 보면은 뭐 10 이상이래서 조금은 고평가에요. 근데 업종이 101이고. 그리고 이 미디어라든가 이거는 이제 10 이상 3 이상 뭐 이런 거. 3 이하 10 이하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뭐 무시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참고를 해가지고 봐야 돼요. 자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매매를 하는 것이니까 이거 하여튼 참고를 하면서 자기 아 이 회사가 도대체 이게 PBR이 얼마고 PR이 얼마고 영업이익 매출 이런 걸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아 이 회사에 대한 또 자기의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뭐 많이 하나 매매하다가 상패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매출이 6500억 5700억 7000억 8000억 조금 좀 떨어졌다 올라가죠. 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00억 65억 600억 900억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여기에 내려와가지고 영업이익률 어느 정도 되느냐 영업이익률이 11.29%예요. 상당히 그 이 정도면 뭐 준수하죠. 그 다음에 ROE 자기자본 수익률 리턴 온 에코티 여기 11.36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PBR 프라이스 북밸류 레시오 주가 순자산비율 주가가 69100원입니다. 이거를 나눠줘요. 여기에서 몰라. PPS 한주당 자산가치 북밸류 퍼셔 29272로 나눠줘요. 이러면은 2.36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PR 퍼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요거가 주가가 69100원입니다. 요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서 EPS 한주당 벌어드리는 돈 3108원 3108원 이렇게 나눠주면은 22.23 나와요. 그냥 요렇게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 사가세요 해가지고 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거는 고기 잡는 법 실전 매매를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누라고 했어요. 1차 매수는 40% 432 1200만 원 그 다음에 2차 매수 30% 3사문구 900만 원 3차 매수 30% 3사문구 900만 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1차 매수 이렇게 1200만 원을 여기서 매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럼 뭐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 플러스 10%에서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수익을 딱 내고 나와요. 기분 좋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잖아. 야 이거 1800만 원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익이 왕창 났을 텐데. 그게 다 사요. 그 다음번에. 올라가면 좋죠. 내려오면 손절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초보에다가 그리고 또 손실이 커지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손이 선뜻 안 간다고요. 고수들은 항상 여기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도 잃지 않는 매매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서 일단 1차 매수 했잖아요. 여기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를 했어요. 2차. 2차. 그럼 마이너스 5%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 그러니까 여기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 이거 하는 동안에 주가가 여기서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예비자금이 있기 때문에. 소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해도 이렇게 예비자금이 있는 상황이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심칠기삼이다. 심리가 치리오. 기술이삼이다. 이렇게 운칠기삼이 아니에요. 이게 뭐 도박하듯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세 번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또 내려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아. 그럼 마이너스 5%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손절 정확하게 하세요. 손절. 손절하고 나오세요. 뭐 괜히 미련 갖고 그럴 필요 없어요. 종목은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이걸 하다 보면은 자기의 소위 말해서 기둥, 뼈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뼈가 생기고 이게 자기가 어떤 원칙이 딱 세면 그때부터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종목 하나가 보니까 핸디소프트라는 종목이세요. 이 종목을 보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21 우상향이죠. 우상향 올라가다가 눌러줬어요. 눌림목. 이게 눌림목에 CCI9의 눌림목에 엠빌롭이 과매도 구간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과매도, 엠빌롭은 낙폭과대, 과매도가 아니라 낙폭, 낙폭과대 이런 종목. 여기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안 되면 손절. 명심, 명심, 또 명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반복해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월요일날부터 또 이번 8월이 시작이 됩니다. 하여튼 8월 달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